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? 아, 뭐야? 영상통화였네? 이게 누구야? 오랜만에 전화했네? 뭐? 그냥 생각나서 전화해봤다고? 흠, 진짜야? 이상한데?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이 나라 선배한테 솔직히 말해봐. 다 들어줄게. 아, 그런 고민이 있었어? 나 때는 말이야, 그런 건 혼자서도 해결했어. 장난이고 너무 힘들었겠네.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 기운이 없었구나. 응, 당연히 알고 있었지. 너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였어. 걱정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. 어때? 그래도 선배한테 고민을 말하니까 조금은 편해졌지. 응, 맞아. 원래 고민은 나눌수록 편해진대. 나는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또 고민이 생기면 연락해줘. 괜찮아, 편하게 연락해. 그럼 내일 좋은 얼굴로 만나자. 안녕.